자 촬영 준비합시다 네 자 와이프 놓고 이거는 이거 했다가 아니고 아 그거 저기 저 이쪽에 아 오늘 컨디션 괜찮지? 아 당연하죠 뭐 배우가 컨디션을 응기하나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? 야 저기 에어컨 좀 켜봐 자 촬영 들어갈게요 카메라 네 오디오 네 유니스 칠 페이크 웜 자 액션 아 나 다 부착했어 어? 너 무슨 헤어치자는 얘기가 안 주사올 거 아니야? 푸시오 영화 찍는데 왜 에어컨 안 꺼? 야 좀 더운데 다시 갈게요 유니스 칠 페이크 투 어 나 다 부착했어 근데 대사가 뭐였죠? 가시오 야 누가 쟤 대붓는 거 떨거라 아니 대사 얼마나 된다고 그걸 까먹냐 다시 갈게요 유니스 칠 페이크 웜 유니스 칠 페이크 웜 자 액션 아 나 다 부착했어 너 무슨 헤어치자는 얘길 안 주사올 거 아니야? 너 무슨 헤어치자는 얘길 안 주사올 거 아니야? 너 무슨 헤어치자는 얘길 안 주사올 거 아니야? 다시 갈게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얼굴이 안보이잖아 내리라고 너 이래야 감정 머리부터 잘 되야래? 음.. 그래 약간 무거운데 감정이고 나발이고 네 얼굴이 안보이는데 어떻게 찍어 자 다시 갈게요 신이시칠 196 액션! 아 나 다 부탁했어 어? 넌 무슨 헤어진장 얘기를 안주사올 때 아냐? 내가 지금 뭘 사왔는지 알게나 해? 내가 너를 위해서 어디 아파? 타이럿 사줘? 내가 아프면 나오지 말라 했지 말라고! 어? 신..신 27 테이크 22 체크 액션! 어 나 다 부탁했어 어? 넌 무슨 헤어진장 말을 안주사올 때 아냐? 내가 뭘 사왔는지 알게나 해? 무려 이 시리가 좋아하는 에코만 통닭발이라고 시리 누구야? 아 다시 갈게요 액션 27 테이크 28 액션! 아 나 다 부탁했어 어? 아 희진이 안녕하세요 1027 테이크 33 자 액션! 아 아 나 다 부탁했어 어? 넌 무슨 헤어진장 얘기를 안주사올 때 아냐? 내가 얼마나 널 생각하는데 어? 너는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? 야 공주노야? 찬욱이 아보야 야 어? 아니 마신건 남들 왜 둘이 싸우는 거야? 아 조용히 해 야 니가 잘못했잖아 아 야 야 야 놔 니가 놔 니가 너랑 했다 야 야 아 진짜 야 아 조용히 해 말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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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말리지마 다시 들어가자 씬 27 테이크 44 아 나 다 조착했어 어? 너는 무슨 헤어지자는 얘기를 안주사올 때 아냐? 하 내가 뭘 사왔는지 알기나 해? 무려 니가 좋아하는 매콤한 통닭발이라고 하 하 내가 얼마나 널 생각하는데 너는 말을 그런식으로 받았대? 하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? 그래 헤어지자 그래 헤어지자 자 컷! 잘 gefunden 잘 usable 잘 잘 고생하셨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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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홀 시작 방금